레고 대여 레치고는 인터넷으로 레고를 대여하는 서비스인데요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레고를 비싼 가격에 부담이 돼서 많이 못... 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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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고 대여 레치고는 레고를 대여하는 서비스인데요. 마침 저희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7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. 레고매니아 아들인데... 지난 3년 동안 레고를 어마어마하게 사줬거든요. 저희 집에만 300만 원어치 정도 쌓여 있었어요. 사실 제일 큰 목표는 상장이죠.